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지원 대상은 만 18살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업주가 3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매달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. 또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데,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포털 대전비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